크로크스터빈 사와디꺼 집들이 예쁩니다. 비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집들이 깨끗한데요. 가정집으로 써도 좋고 관리를 비교적 잘 했습니다. 피트니스 클럽 뭐 그냥 있으나 마나 합니다. 기구가 3개밖에 없네요. 집들은 깔끔합니다. 신혼부부, 커플, 2, 3인 가족 거주하기는 아주 좋습니다. 세일즈 오피스가 왼쪽에 나와 있구요. 저 여기는 집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집 수리하고 있구요. 그러니깐 방이 두 개, 욕실 하나 내지 두 개. 그리고 주방 정도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스팔라이빌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. 깨끗하구요. 1층은 거실이구요. 거실하고 화장실, 그리고 방이 두 개.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거실 하나. 그런 거에요. 이제 여기도 타운 하우스 구조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데 낮 위에는 아마도 아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방 두 개, 거실 하나. 주방 하나, 욕실 하나 내지 두 개인 이런 구조인 경우들은 애들이 많습니다. 시끄럽죠. 주말되면 완전 뭐 운동장입니다. 자, 여긴 짓고 있네요. 태국 집들 보면 참 짓는 거 간단합니다. 다행히 가능합니다. 다행히 가능한게 더 문제를 해요. 다행히 거기에 더 문제를 합니다. 기다리게 하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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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